음악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재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예술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의선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